네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3부에서는 오늘도 미국 주식의 비슷한 장우석 본부장님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채팅에서 이 비염이 있냐는 채팅을 봤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위산 역류라고 하더라고 위산 역류를 해서 이 목이 다치면 이걸 많이 하게 되는데 밤에 그 야식을 안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장우석 본부장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오늘도 한국 시장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아 오늘도요? 어제도 물론 미국 시장도 약간 밀리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좀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키워드가 테이퍼링이 하나의 키워드가 만들어진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개인적으로 테이퍼링이 준비된 키워드 아니었습니까? 다 예상이 가능한 거였고 오히려 저는 약간의 시장이 좀 빠지는 거를 약간 이제 속담으로 치게 되면 울고 싶은데 뺨을 맞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데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테이퍼링 때문에 오늘 유럽도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낮에는 아시아도 빠졌고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이 더 긴장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제 유럽은 제가 좀 봤더니 오늘 한 1, 2%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한 반 정도는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을 그 다음에 반은 럭셔리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네 좋아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좋아하는 럭셔리요? 럭셔리 브랜드 저는 게임럭셔리를 좋아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뭐 이런 걸 좋아했었죠 게임 말고 눈에 보이는 건 뭐 있습니까? 게임 말고 눈에 보이는 거요?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거 잡을 수 있는 거? 게임은 잡을 수가 없으니까 샤넬 네 샤넬 그런 거 루이비통 뭐에 해노시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관련 기업들이 시진핑이 일단은 부의 재분배를 이번에 얘기하면서 부의 재분배라고 하면 즉 부자를 압박하는 건데 부자를 압박한다 자체가 뭐냐면 그들의 씀씀이를 좀 압박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씀씀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부자들이 보통 이제 루이비통 뭐 해네시를 산다든지 이런 거니까 사실 이제 유럽 쪽에서 그런 럭셔리 브랜드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실제 프랑스 까끗이수 같은 경우에 루이비통 뭐 해네시가 가장 시청이 큰 종목 중에 들어가거든요 약간은 시장이 한 3분의 1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빠지면서 약간 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아마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서요 오늘 빠지는 것은 어쨌거나 테이퍼링 혹은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주가가 때문에 빠지고 있다 유럽은 그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준비된 거 볼 건데요 한번 출발 상황부터 한번 잠깐 보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보게 되면 나스닥 선물이 0.72% S&P500 선물이 0.84% 다우가 0.94%로 1% 안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여전히 좀 무거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까지 빠지면 오랜만에 좀 빠진 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두고 봐야겠지만 좀 빠지는 처음에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 다만 이제 오늘 발표가 되어 조금 전에 발표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4만 8천 건으로 약간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정말 테이퍼링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고용 지표가 좋아지니까 그런 무력까지 커지면서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을 보고요 일단 오늘 준비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세 가지는 뽑아왔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의 미국시 보유 현황 어떤 걸 보유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고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공표가 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배가 올랐다가 다시 한번 10분의 1토방에 나는 추측이 있는데 그러면 10배 올랐다가 다시 10분의 1토방에 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자리 네 그런 종목이 있으니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한여름밤의 꿈이었네요 이게 말이죠 제가 쓰면서 봤는데 야 진짜 이렇게 속이 아플까 왜냐하면 이제 못 판 거잖아요 10배 속 근데 다시 똑같이 온 거거든요 제자리로 이렇게 되면 기분이 정말 보통 이제 크게 잃었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름만큼의 고통스러운 기분 아니겠습니까 10배가 다시 제가 10배까지는 경험을 못해봤는데 그 한 9만 5천원까지 경험을 했는데 7만 5천원에 오고 하더라고요 예 모전자가 네 모전자가 네 기분이 굉장히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모전자가 그러니까 좀 이따 자세히 보면 될 것 같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시진핑의 부의 재분배에 부의 재분배 놀라서 지금 움직이는 주식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끝난 걸 볼 건데 어제 업종이 11개 업종 중에서 한 개 업종만 올라가고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개는 이미 소비자 업종이었고요 어제 올라갔던 종목은 테슬라 그 다음에 로우스가 올라가면서 사실은 이제 전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뻔했는데 체면을 세운 거죠 이미 소비자가 하나만 올라가고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제 정말 시장이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IT가 1.39%가 빠지면서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특별히 뭐 어쨌거나 계속 빠지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빠진 폭 중에서 가장 큰 거니까 한번 이것도 한번 기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거인데요 이건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중국 당국이 기술기업에 대해서 새로운 규제를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딱 근데 되게 문뚱 걸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새로운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 어떤 규제냐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그게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알리바마가 다시 한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간에 3%가 빠지고 있는데 10번엘 중에서 9일 동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규제를 새롭게 더할 게 있었나 보네요 새로운 규제라는 걸 보니까 더하는 걸로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마 중국기업 그러니까 중국기업 뭐 디디글로벌 아니면 뭐 진동닷컴 아이치, 알리바바 등등 모든 게 빠진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중국 다 빠지고 있다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어떻게 10일 중에서 9일이 빠집니까 알리바바가 천하의 알리바바가 방금 전에 보여주신 차트만 해도 와 진짜 엄청나게 빠졌네요 이 모습은 이제 월봉인데요 고점대비 46%가 빠진 모습인데 이 주가는 2018년 3년 전 주가가 되돌린 겁니다 며칠 만에 46%? 말 그대로 반토막이네요 반토막 난 거죠 그런데 상당히 좀 많이 마음이 아픈 모습이고 실제 알리바바가 여러 미국의 아이비들이 이 정도만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200달러 밑에 보면 사야 된다 많이 얘기했지만 정말 이게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좀 우리가 많이 보유한 주식 중 하나다 보니까 마음 아픈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주가가 유려가 들어온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백션 바이브 이런 말도 중국 기업 많이 빠질까도 나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한 3주 전에 알리바가 200달러 깨지면 무조건 사야 된다는 아이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달러가 뭡니까 172달러니까요 지금 뭐 저점을 계속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종목이 이건데 10배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10분의 1을 통해 난 게 바로 애드라고 하는 신동반 교육기술 사교육업체입니다 사교육업체요 중국 과외업체 온라인과외업체 2015년대에 신동반 교육그룹이 이게 2달러짜리가 쭉 올라가서 20달러가 됐어요 10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20달러에서 정말 짧은 기간 동안 3, 4개월 동안에 다시 한 번 2달러가 되면서 90%가 빠져서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도 저 뉴스 봤는데 뭐라고 말해요 사기업이 아니라 무슨 공공기업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렇죠 중국 정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거의 뭐 사교육업체의 손발을 다 잘라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지금 어려워진다 지금도 빠지고 있고 오늘도 지금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오늘도 급락하고 있습니까 네 급락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포함된 기업들은 다 빠집니다 지금 저 사교육업체가 제가 또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거의 인민의 적이 되고 있다고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위민홍 씨가 창업주인데 아메리칸 드리밍 차이나라고 영화를 또 찍었던 분이고 사실 이 영화를 보고 중국 전영에서 눈물 흘리면서 봤다는 영화거든요 본인이 이제 어려운 시기에 미국 가서 거기서 고생하면서 영어를 배웠던 걸 보여주는 건데 하여간 뭐 그건 그렇고요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그 다음에 dd글로벌 역시 56%가 빠지면서 오늘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만간 7달러가 간다간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진짜 이렇게 길게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반등 없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규제가 이 정도 무서울 줄이야 상당히 좀 놀라운 거죠 56%랑 고점 대비 56% 빠진 거죠 그렇죠 역시 반토막 근데 고점 대비 56%라서 사실은 뭐 dd글로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상장하자마자 사실은 빠지고 또 빠지고 좀 올라가는 하나만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반토막에서 나는 그런 모습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히 7달러가 안 깨질 거를 봤는데 7달러가 오늘 빠르면 내일 정도 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중국 기업들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왜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점 매수다 싸보인다 지금 들어가면 착한 먹고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멀리 보자 보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시진핑이 부의 재분배를 강조하면서 부자들을 압박하는 또 이것도 아니 뭐 다 좋습니다 규제가 좋은데 부의 재분배 이번에 부의 재분배 부의 재분배를 얘기하면서 부자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유럽의 주식이 움직였거든요 리치몬트 주식 그 다음에 5.6%가 빠졌고요 캐링도 5% 이상 빠졌고 루이비통 헤네시가 4.2% 스와치가 3.6% 버버리가 2.7% 헤르메스가 2.2% 프라다가 10%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만큼 중국분들이 이 브랜드를 많이 샀대요 그쵸 아시아 매출 엄청나죠 뭐 있으십니까 프라다 있습니까 집에 저요 저는 지펜검은 없고 스킨 많이 아닙니다 스킨도 많이 샀는데 저는 뭐 명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되게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중국분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부자들이 만약에 더 이런 걸 구매하면 상당히 좀 정부에 뭔가 좀 뭐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일단 물건을 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델타 베닉까지 사실 나와주면서 어쨌거나 잘 가던 이런 럭셔리 브랜드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루이부턴 뭐 헤네시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시장에 지금 하락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깍배지수의 3분의 1종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실제 오늘 유럽장이 안 좋은 것은 테이프론도 있지만 이런 약간 비싼 브랜드가 중국발 뉴스들 중국발 기사가 나와주면서 왜냐하면 이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실적 때 주가 바로 반응하잖아요 이거 한 3분 만에 반응했습니다 기사가 나오자마자 엄청 빨리 반응한 거죠 저도 아까 전에 뉴스로 시진핑 부의 재분배 이런 부의 재분배에 사실 강조했다기보다는 미국 저 주식이 빠진다는 뉴스를 봤는데 중국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공산당이 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부의 재분배 그러면 어떤 그런 사치품에 대한 좀 압박을 늦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특히 이제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실 이게 약간 정해진 기사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자들이 어떤 사치품을 구매하는 현황도 한번 뒤에 보겠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거의 앞으로는 약간 매출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어쨌거나 최근에 잘 나가던 럭셔리 브랜드가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아까 10%는 많이 빠지네요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이제 프라다가 많이 빠졌는데 돈이 되게 많으신가 봅니다 중국 부자들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시아분들이 이런 명품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 같긴 해요 요즘에 백화점 가면 명품에 줄 선다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A급도 쓰면 하던데 굳이 이렇게 정품 A급도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비누도 실적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실망적이다 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0%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매출이 증가했는데 뜯어보면 주식 거래가 아니고 암호화폐 거래가 증가하면서 나온 실적이거든요 실제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로비누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이 밑밭에 깔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식보다는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EPS 보시게 되면 예상치가 0.26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6배가 커져 6배? 7배? 거의 10배가 커졌네요 8배 9배? 9배 커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적자가 더 커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16까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실제 주식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주식보다는 암호화폐가 늘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그러면 암호화폐 거래가 다음 분기에도 꾸준히 증가할까 거래가 이런 거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전망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차피 암호화폐는 한 철이다 중요한 건 주식거래인데 주식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현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 많이 빠지고 있네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이때 나왔거든요 딱 50달러였는데 실적이 나오자마자 바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10%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딱 실적이 나와주면서 적착법이 컸던 계산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빠진 거니까 이건 늘 얘기하지만 미국은 실적이 발표가 되자마자 빠르게 반응한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이 기사인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표가 같이 발표가 됐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란색 노란색이라고 연두색 연두색이 바로 주식거래거든요 주식거래가 2021년 1분기보다 한 3분의 1토랑이 났어요 왜 저렇게 됐죠 오 신기하네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거래를 좀 왜 덜 했을까요 특히 2분기에 덜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게 그 영향 아닙니까 예전에 로빈우드가 매도 버튼 없애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의 실망감 그 다음에 밈 주식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다 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짙은 녹색 있잖아요 메인 있는 거 이게 뭐냐면 크립트값 암호화폐인데 암호화폐가 채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실적이 나와서 이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게 아닌가 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저 정도면 주식거래 사이트가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아닙니까 코인비 저는 제2의 코인비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약간 생각이 들었죠 연두색은 뭐 완전히 바닥에 있고 뒤특동색들이 다 채워놨네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옵션 거래가 가능한데요 옵션은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매 분기마다 똑같은 수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변화는 주식은 줄었고 암호화폐가 늘었다는 거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에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로빈우드 같은 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규제 때문에 못 나올까요 로빈우드 같은 앱 가능합니다 국내에서요 그 라이센스만 따면 되니까요 국내에서 그게 중계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아마 안 나올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 증권사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하여간 로빈우드도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제 말씀드린 기업이 엔비디아인데 제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요 엔비디아를 사랑하신 우리 장보부장님께서 왜 저지러오는 게 있으니까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일단은 EPS도 역시 1.01 대비 1.04가 나와서 잘 나왔고요 매출도 역시 63억 달러가 예상했는데 65억 달러 나오는 잘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지난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4%였는데 이번에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8%로 했다면 두 자릿수입니다 보통 매출 증가율이 게임 부분이 85% 데이터센터가 35%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좋았습니다만 주가는 쬐끔 쬐끔 1.26%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이런 거죠 그동안 많이 먹지 않았냐 그렇죠 저 정도 실적을 예상하고 많이 올랐다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핑계대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가 아니고 다른 기업이 있으면 솔직히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아 엔비디아니까 이 정도 버텼다 엔비디아니까 엔비디아니까 올라가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1% 상승에 좀 만족하시고 하시고 물론 정규장 가보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적 잘 나왔으니까요 갖고 계신 분들은 쭉 보유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없는 분도 한번 사보자 라는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엔비디아 실적 전에 저희가 엔젤 장님이 저렇게 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만약에 안 좋았으면 어떨까 하는 걱정어린 표정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안 좋았으면 무슨 일을 대서라도 안 나온다든지 갑자기 몸이 아프시거나 뭐 그러셨어 농담이고요 농담이지만 엔비디아가 제 걱정 실적보다는 보통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빠졌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웬만하면 빠지죠 걱정 많이 했는데 하여간 조금 몰랐으니까 체면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볼 내용이 뭐냐면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사람들이 지수에 대해서요 지수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지금 팔아야 되는 거냐 잠깐 도망가야 되는 거냐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조정은 얕게 가다가 반나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볼 건데 이걸 보시면서 지금은 정말 빠질만 하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4일 만에 S&P500 지수가 2배로 올라왔다는 거죠 1년 만에 이 기록은 2차 세계대 이후에 가장 빠르게 2배 이상 올라온 거거든요 이렇게 빨리 올라왔으면 좀 쉬어야겠죠 그러니까 1번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S&P500 지수가 이미 49번째 올타임 하리를 찍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50번은 가고 싶지만 49번도 충분히 많이 했죠 저는 올해 제 개인적인 바르면 한 70번도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고전 대비 5%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이 기간이 196일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10개월 동안에 진행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정말 강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네 번째 실적은 피크를 찍고 있죠 너무 잘 나오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월봉 기준 6개월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솔직히 1-2% 빠지거나 더 빠져도 괜찮다 오히려 정상인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에 빠지는 것은 어쨌거나 다음 금리 기사가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악재가 터진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이 올라왔으니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하지 마시고 좀 한번 이때 다른 거 못해본 것도 하시고 꼭 주식만 보신다고 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온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걱정이 좀 사라지시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도 뭐 좀 이 정도 조정은 별로 아직은 걱정할 게 없다 전혀 걱정할 게 없죠 전혀 걱정할 게 없다 지금 이제 아시아라든지 이머지 국가 중국에 빠지는 그 이유가 쉽게 얘기하면 뭐라는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실적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도 별로 좋지 않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표 기업들의 전망치도 별로 좋은 표지 아니고 또 뭐냐면 사실 국내 시장이 의외로 많이 올라왔어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많이 올라온 거 국내 시장이요 작년 3월 대비하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코스피 시장이요 코스피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는데 실제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는 하락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글로벌 분산 투자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국내 하신 분들은 미국부터 한번 사보고 유럽도 한번 사보고 하시는 기회를 사보면 어떨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실적도 가장 좋은 미국 시장을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우리나라 시장 걱정이 오늘 좀 안 좋았나 봐요 앞서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한국 장 하나도 안 보거든요 거의 안 보는데 그냥 들리더라고요 귀에 운성운성 빠졌어 힘들어 이런 거 저는 자다가 카톡이 하도 울려서 깼어요 제가 원래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데 두두두두둑 두두둑 하면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졸려서 깼는데 다음 콘텐츠는 한국장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다음 콘텐츠는 그 주제가 살려주세요 하려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또 중국 얘기인데요 마카오의 카지노 수익이 5년 만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델타 변위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이 상당히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다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마카오에 대한 카지노 수익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카오의 게이밍 스탁스에 대한 그 모습인데 이게 전체 카지노 기업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 모습을 보시게 되면 밑에 있는 게 라스베아 샌즈 기업인데 거의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차트가 이게 뭐냐면요 5년 전까지 돌아간 거예요 카지노 수익이요 카지노 수익이 지금 다 아무것도 위에 있었던 거 아무것도 없고 다시 5년 전 2010년까지 돌아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만약에 많은 분들이 카지노 기업들 관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죠 델타 변위도 끝나면 와서 카지노 할 거니까 근데 적어도 라스베아 샌즈는 하지 마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사실 지금 보게 되면 이때 여기 보십니까 여기 여기 보이세요 제가 체크하는 부분 여기 이게 뭐냐면 코로나 터지자마자 빠진 거거든요 다 왔어요 다시 왔어요 그러게요 코로나 끝날 때 그대로 온 겁니다 주가가 그러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로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첨범을 실적이 지금 안 맞춰주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식 주식에 돈을 벌려고요 빠지는 주식을 건들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아예 건들면 안 돼요 그게 바닥에 쳐서 몇백 올라가도 그걸 잊어버리시고요 올라가는 주식을 잡아서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빠지는 건 상당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빠지는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장이 지금 좀 좋습니까 좋을 때 빠진다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나쁜 악자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라서 웬만해서 올라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난 항상 올라오는 거 비싼 거 많이 올라오는 거 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연구공단의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526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한 60조 원 정도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호프 국민연구가 뭘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등이 애플 2등이 마이크로스피트 3등이 PBUS가 뭐냐면요 SPY S&P500을 추정하는 ETF의 다른 버전입니다 ETF란 거죠 ETF인데 어쨌거나 전체 S&P500을 아우르고 있는 ETF고요 4위가 아마존 5위가 페이스북 6위가 IVV가 뭐냐면 이것도 역시 S&P500을 추정하는 ETF 또 다른 버전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위가 구글 8위가 구글 에이주 7위는 구글 CG고요 9위가 테슬라 10위가 엔비디아 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추가 매수를 전부 다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번에 거의 상당히 많은 수의 주식을 추가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글로벌 1, 2위의 운용사와 다른 모습입니다 1, 2위의 운용사는 약간 줄여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국민연구공단은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구공단은 제가 알기로 아마 지금 우리나라 주식 줄이고 해외 주식을 늘려야 되는 맞습니다 동참하는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들 몇 명이 해외 쪽 담당하러 갔거든요 그렇습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일단 칭찬을 드려야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민연구공단이 돈을 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버크쉐이스라든지 블랙락 벵가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식에 대한 변동이 없거나 조금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실제 국민연구공단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했다는 거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적어도 테슬라를 보유하신 분 엔비디를 보유하신 분들은 같은 동료다 같은 동료니까 국민연구공단 사실 국민연구공단이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의 공적기금을 운영하는 건데 웬만한 나쁜 기업을 매수하겠습니까 믿고 같이 가보자 믿어야 됩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있는 친구가 제 옆자리에 안 돼 있던 친구가 갑자기 저를 배신하더니 국민연구공단으로 가더라고요 그 친구를 믿고 알겠습니다 꼭 좀 수익률을 높게 올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장 출발 상황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종을 쳐야 되네요 10시 반 그렇습니다 오늘 8월 19일 간절한 마음으로 8월 19일 출발 상황을 보겠습니다 출발 지수가 오늘 빠르게 들어왔네요 S&P500이 0.71% 마이너스 다우가 0.72% 마이너스고요 나스닥이 0.89% 마이너스로 오늘도 3대 지수가 제법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한 건 큰 폭이라는 것은 물론 1% 안쪽이지만 최근에 보면 좀 많은 폭이에요 큰 폭이에요 워낙 안 빠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면 본부장님 사실은 큰 폭으로 그냥 좀 밀렸다 정도 어쨌든 지금은 워낙 시장에 강한 모습 보였다가 빠지는 거라서 조금 체감적으로는 많이 빠진다고 느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아까 보여드린 우리의 호프 엔비디아부터 한번 잠깐 시세로 보고 매부를 보겠습니다 엔젤스 픽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떻게 됐어요 엔비디아가 2%가 넘는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와중에 엔비디아가 오르고 있습니까 이 와중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빈우도 같이 보겠습니다 로빈우도 로빈우도 로빈우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적자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7%가 넘는 하락을 9%가 넘는 하락을 보여줍니다 거의 10% 빠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적자가 좀 쭉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확대가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맵을 자 맵을 보게 되면 뭐 의외로 아마존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웬만하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최근에 안 좋았는데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녹색 불을 치고 있고요 저 파란색이 저 녹색이 엔비디아입니까 이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코도 오늘 시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오랜만에 AMD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정말 진짜 많이 시뻘건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금융주 많이 빠지고 있고 에너지 오늘도 빠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뭐 그냥 무차별적으로 조정을 갖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대형준은 진짜 강하네요 애플도 지금 본부장님 0.3%밖에 안 밀렸네요 어제 어제 축하감이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어요 시장에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지원군이 있다 그게 이제 우리 미국으로 치게 되면 빅테크다 근데 똑같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중국도 그런 종목들이 빅테크가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중국은 우리 빅테크가 짐이 되고 있다 빅테크가 하락을 이끌고 있죠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하여간 지금 어쨌거나 미국장이 빠지고 싶어도 어떤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안 빠지다 보니까 잘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 또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보시라고 좋은 룰을 싣네요 오늘 이렇게 좀 봤고요 제가 이제 뭘 찾고 있는데 안 보여가지고 뭘 찾고 있습니까 잠깐 한 번 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찾아서 갖고 있습니다 뭘 찾고 계신지 상당히 궁금하긴 했는데 사실은 미국 시장이 좀 버텨주면 실적이 버텨주니까 버티는 거겠지만 한국 시장도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이걸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 시장에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찾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나오는 간략한 기사 있지 않습니까 찾은 거예요 일단 프리마켓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CNBC에 오면 CNBC에 오면 CNBC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이게 카테고리로 잘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정리를 잘 안 해 주니까 헤드 안에 딱딱 띄워 뭐죠 메인 기사가 나온 다음에 좀 딱 숨어버려요 어디로 어디론가 잘 못 찾게 잘 못 찾게 한 거 아니겠죠 다른 자기들의 어떤 방법이 있는 것 같아 숨어버리면 찾기 힘들어가지고 좀 약간의 단점인 것 같아요 오늘 기사가 좀 보겠습니다 메이스 백화점 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영을 못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백화점이죠 근데 이번에 실적이 나오는 것처럼 0.19가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1.29가 나왔거든요 진짜 실적 잘 나온 거 얼마 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3.7%가 올라간다니까 이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메이스는 제가 미국 가시면 백화점 보이지 않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미국 가봤습니다 약간 가본 게 아니고 저기 메이스 백화점 안 가봤습니다 백화점은 안 가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상당히 그냥 일반적인 백화점인데 사람이 정말 없거든요 왜냐하면 오프라인만 고집하다 보니까 최근에 조금 나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이것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콜스도 똑같은 소매업체인데 오늘은 2.6%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이거는 콜스는 최근에 올라온 폭이 있어서 실적이 잘 나왔지만 빠지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코치라든지 그리고 또 브랜드가 뭐 있냐면 케이트 스페이드 같은 고급 브랜드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테이피스트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졌습니다 그런데 2.5% 잘 나왔는데 주가는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 합니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보겠습니다 로비누도는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시스코 시스템즈가 2센트가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스코도 역시 실적이 반반이에요 잘 나올 때 못 나올 때 있는데 오늘은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어려울 때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얘기했지만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어요 있죠 빅시 아십니까? 여성 속옷 만드는 기업인데 잘 몰라야 되는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아시는지 잘은 모르고요 눈이 반짝반짝 가는 거 아니 아니요 웃으면서 저를 펼쳐놓으시면 안 되고요 기업으로서 잘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이 분사하면서 하나는 빅토리아 시크릿만 남고 하나는 또 베스앤바디웍스라고 해서 목욕 용풀 만드는 기사가 갈라졌거든요 분사했는데 실제 빅토리아 시크릿은 돈을 못 벌어요 못 법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급 속옷이지만 이 빅토리아 시크릿이 갖고 있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뭐냐면 그냥 마른 여자 여성을 상품화하는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안 좋은데 실제 돈을 버는 게 뭐냐면 베스앤바디웍스거든요 분사된 기업인데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역시 빅토리아 시크릿은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지는 거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아까 봤고요 이거 하나 봐야겠네요 토요타가 말이죠 오늘 주가가 3.1%가 빠지는데 빠지는 이유가 여기 나오거든요 뭐냐면 여기 있는 칩 쇼티지가 다시 한번 발생해서 그래서 역시 칩 부족 때문에 앞으로 생산이 약 40% 줄 수 있을 것 같다 내용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칩 부족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인데 토요타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메모리 반도체 칩은 생산 재고가 많이 쌓였다고 빠지고 저기는 오히려 재고가 없다고 빠지고 같은 반도체에도 메모리냐 비메모리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좀 나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갑자기 빅토리아 시크릿 얘기하니까 빅토리아 시크릿은 원래 런어웨이에 엔젤들 걸어가는 그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잘 아시네요 아니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날개 달고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 처음 만나고 오늘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그걸로 보면서 했었던 게 살짝 나는데 아 아닙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미국 주식의 위치다 장훈석 본부장님이셨고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내일은 좀 올라가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빨간불로 본부장님을 좀 배워줄 수 있도록 빨간불이요? 저기는 녹색불인데 미국은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꾸 한국적 생각을 녹색불로 본부장님을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고요 1부에서는 미래세 최홍석 선의 매니저님과 중국 시장 봤는데 중국 시장 본토는 강했는데 홍콩 시장이 우리나라와 같이 좀 안 좋은 모습 특히 메이탄이라든지 중국의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텐센트 알리와바 전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1부의 내용이었고요 2부에서는 최중혁 미국 시장 분석관님과 실제로 미국 시장과 연결을 해서 미국 아침 날씨가 일단 좋다는 뉴스 뉴스와 함께 미국에서 중고차 시장도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거기 중고차 이커머스 시장이 폭발하고 관련 기업이 상장을 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3부에서는 미국 주식의 빚시다 장우석 본부장님이 이 정도는 별게 아니다 워낙에 많이 올라서 미국 시장 중심으로는 이 정도 하락은 충분히 약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마음을 편하게 가져주시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였고요 여기까지였고요 내일은 녹색불로 여러분들과 같이 인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내일 아침에도 내일 저녁에도 또 다시 한번 힘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선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게 물어봐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